X 플러스 1, X 플러스 2, X 플러스 3 쭉쭉 나가는데 X 플러스 10까지의 전개식에서 X 구성의 계수를 찾아라 이 말이거든. 오, 다 해보면 되겠지. 라고 하면 안되고. 일단은 X끼리 9번을 다 곱해. 그래 X 구성이 나올 거 아니야? 근데 항이 10개거든? 그럼 요거 하나를 곱해주면 되지. 그래서 1, X, 우성이 있고. 그 다음에 X 구성만 찾으면 돼. 여기 2 곱해지고 이 상수항 하나 곱하고 나머지 X 구성에 가면 돼. 또 X 구성 2. 그 다음에 3만 곱하고 상수항 요거 하나만 곱하고 나머지 X의 구성을 만들어주면 돼. X의 9, 9. 비둘기가 계속 오지. 9, 9, 9, 9 하면 비둘기가 온단 말이야. 그러면 어디까지 가면 되나? 10에 X의 구성까지 가면 돼. 이 상수항 10까지. 상수항. 그럼 이거 개수는 이거잖아. X의 구성 1부터 2부터 10까지. 이거 계산할 줄 알지? 11, 11 이게 몇 개 있나? 11이 5개 있잖아. 그래서 55가 된다. 답은 X 구성의 개수는 55. 이게 답이야. 이거 괜찮은 질문이었다. 여기까지 하자. 여기요. 여기 가다 한 3, 4 né? 여기 가위로 보고 mRNA가 됐습니다. ث kontroll 같은 거에요. 여기 super하velop aim o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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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.